영국계 사모자산 운영사 슈로더 캐피탈, 스티븐 양 벤처 투자 부문 대표가 생성, 인공지능 분야는 4조 달러, 한화로 약 5,300조 원의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슈로더는 벤처 투자와 관련해 생성 AI와 비만치료 신약 등 분야에 집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벤처 투자 대세는 소비자 대상의 이커머스나 배달 플랫폼, 바이오테크 쪽이었다며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 기회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분야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로더 캐피탈은 지난 1분기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데카콘, 유니콘 기업 투자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